미니강시 안녕하세요 미니강시입니다 오늘 미니강시가 시공간을 뛰어넘어 미래에서 아주 특별한 소년들을 모셔왔는데요 바로 멍한 청량 믿어 돌아온 시간여행자 미래소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소년 둘 셋 인터뷰처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코스믹 청량 대표주사 동표 차원을 뛰어넘는 사연이감 비주얼을 가진 카일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소년의 풋풋한 막내미로 여러분들의 기억 조작까지 뚝딱할 유빈입니다 동표씨 지금 오랜만이라고 하려고 했죠?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미래에서 온 소년들 아닙니까? 제가 미래에서 잠깐 쓱 보고 왔는데 핫한 가위답게 핫한 개인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미니강시 콕 킹받네요 벌써 동표씨도 미래에서 꾸준히 미는 개인기가 있다는데 제가 꾸준히 밀고 있는 하트 3종 세트가 있거든요 잘할 것 같아서 그냥 안 보겠습니다 왜요? 한번 보여줄래? 끝이 아니에요 옹왕 애교가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옹왕 애교 플레이 옹왕 제가 제대로 보여드렸으니까 여기는 한 번씩 다 해야 되는 국물이에요 옹왕 또 의상이 시간 여행자답게 굉장히 자유분방한데요 의상 소개 한번 해주시죠 더 미니웨이를 저희의 청량함으로 뒤집어 업기 위한 코스믹 소년의 컨셉입니다 화이트와 블루 포인트에 청량함을 불장착했고요 더 풋풋함을 살리기 위해 노란색 니트와 넥타이 그리고 동표 형은 모자 그리고 카일 형은 악세사리를 착용했습니다 더 쇼를 청량 에너지로 가득 채워줄 것만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미래소년이 이미 씹어먹은 거니 레드카펫 위에서 저한테 꿀팁을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미 기럭지가 너무 기셔서 살짝 옆에 이렇게 킹 바꿨는데 그래서 일부러 지금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바라본 뒤에 윙크로 카메라를 사로잡습니다 소년미 넘치는 포즈를 하면서 소년미를 뿜뿜 해주시고요 소년미의 이어 청량하고 모환적이면서도 드립앤드롭 포즈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소년미의 청량미까지 더해진 미래소년의 단짠워킹 커밍순 모환 카리스마 짠 매력 플레이 모환 senhor 와 미래소년이다 오늘의 당구템을 소개합니다 저는 민희 씨가 골라주세요 귀여운 핑크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빨간색이요 그렇다면 보라색을 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빨간색 그렇다면 파란색이 잘 어울리겠네요 감사합니다 마법의 차원을 넘나드는 시간여행자의 단매력 플레이 행복한 시간만 기억하길 오블리비아텍 여러분들의 순간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디비디바비붐 과거의 시간을 되돌릴 도르마무 도르마무 이스타임 여러분과 민희가영 씨가 함께하는 지금이 영원하길 삐리카 삐리랄라 오래오래 모두 이러져라 코스믹 청량화 소년룩을 장착한 미래소년의 드립밴드 드롭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요 마법처럼 더 쇼를 넘어 미래소년의 드립배드 드롭 까지 지금 Ver